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일가족 6명은 지난 2월 10일 해밀턴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로부터 입국했으며 오클랜드의 풀맨 호텔에서 격리 수용 중 특별허가를 받고 장례식 참석 및 당일 기소 조건으로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4명은 당일 기소했지만 8살 아이와 18살 청소년은 기소하지 않았으며 그 후 어린이는 돌아왔지만 해당 청소년은 해밀턴에서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관객 경찰은 이러한 격리 수용 이탈 사례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다행히 이 2명은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났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소한 5명은 오늘 오클랜드에서 다시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COVID-19 양성 결과가 나온 두 여성이 격리 시설을 떠난 후 경로 파악에 대한 요구가 나온 뒤 웰링턴 보건 담당자와 면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국민당 마이클 우드하우스 의원은 국회에서 두 여성에 대한 공식 발표에 의심을 제기하면서 두 여성이 길을 잃어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격리 시설 책임자인 마이크 부시 전 경찰청장은 우드하우스 의원의 요청을 알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에 공동 책임이 있고 운영에서의 실수에 대해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여성의 경로에 대한 공식 발표와 다른 사항이 있으면 즉시 추적할 것이며 두 여성의 경로를 대중에게 밝히기 전에 이들과 접촉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두 여성이 오클랜드 모터웨이에서 길을 잃은 후 자동차를 빌려준 두 명의 친구를 5분 정도 만나 도움을 받고 허그와 키스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 중 한 친구는 헤어진 후 짐에 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친구 두 명은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입니다. 또한 보건국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격리 시설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코비드19 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코비드19 확진 사례가 두 건 발생했다는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렸습니다. 어제 아침 오클랜드의 한 검사소에 50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화요일 영국에서 귀국해 웰링턴을 방문한 두 여성이 코비드19 확진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화요일 발표 후 생긴 일입니다. 어제 아침 마운트알버트의 세인트룩스 지역 검사소 밖으로 차량 행렬이 이어져 검사 받기까지 1시간 45분이 소요됐습니다. 한 간호사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증가는 아마도 날씨가 추워지고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해외 투자자에 대한 새로운 방침으로 기존 사업체에 대한 25% 이상의 투자나 사업체 자산의 25% 이상 또는 기존 자본금의 증자 등으로 지금까지의 1억 달러 이상의 거래 조건 등에서 완화됐습니다. 임시 방침은 90일마다 검토되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조절되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승인 절차가 10일 이내로 통보되며 소규모 거래인 경우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3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위반 시 벌칙금도 강화돼 개인에게는 50만 달러, 법인의 경우 최고 천만 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해외 투자를 빠르게 유치, 승인할 수 있는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컨슈머 엔젯의 주요 에너지 회사의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트러스트 파워가 가장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러스트 파워에 대해 43%의 고객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평균 5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난 3년 동안 5개의 주요 에너지 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최악의 점수라고 컨슈머 엔젯의 존 더피 대표이사는 말했습니다. 트러스트 파워 다음 하위권 회사는 컨택트 에너지로 평균 이하인 45%의 고객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높은 회사들은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플릭 일렉트로닉이 7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노바에너지로 74%, 일렉트리 키위 소비자 만족도가 71%로 나타났습니다. 컨슈머 엔젯의 에너지 회사에 대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전기 가격이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는 요인이라고 나타났습니다. 퀸스타운이 카운실의 제안에 따라 대학 교육기관들로부터 채택된다면 해외 유학생들의 검역 격리 장소로 이용되게 됩니다. 국제공항과 숙박시설을 모두 갖춘 휴양도시인 퀸스타운은 해외에서 도착하는 첫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코비드19로 국경이 통제되면서 대학교와 폴리텍 및 사립 교육기관들은 금년에 6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이상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짐 볼트 퀸스타운 시장은 지역사회에 위험이 없는 조건으로 해외 유학생의 격리 장소로 퀸스타운을 이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볼트 시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작은 비용으로 14일 동안 퀸스타운에 머물면서 학업 준비를 하는 반면 지역경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검사와 검역을 마친 후 격리기간을 지내는 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말하면서 보건당국의 철저한 입국 검역 절차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3원 3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1원 1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5원 48전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2원 34전입니다.